강남구가 26일 역삼동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에서 1인 가구 공간 플리마켓을 마련했습니다. 이 행사는 관내 1인 가구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. 마켓에는 옷이나 액세서리 등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생필품이 주로 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.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제품들, 예쁜 제품들 같이 나누고 싶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참여하게 됐습니다. 또 마켓 한편에는 각종 세제와 손소독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리필스테이션과 소분식료품, 수경재배식물을 증정하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. 마켓은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총 9회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. 강남구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0%에 해당할 정도로 그 수가 많은데요. 포용복지도시 강남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. 강남구의 1인 가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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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인 당신의 강남은 어떤 모습입니까?